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네 번째 드디어 구멍 뚫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아까 구멍 뚫을 물체들을 불리언이라는 컬렉션에 다 모아놨고 이 컬렉션을 가지고 이 프레임이랑 바디를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레임부터 뚫어볼게요 뚫을 물체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자 모디파이어에서 add모디파이어에서 불리언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아마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뚫을 물체를 아직 선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래쪽에 오브젝트에다가 뚫을 물체를 놓으면 되는데 오브젝트는 요거 하나하나를 각각 선택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 버전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생긴 버전에는 자 오브젝트가 아니라 여기 타입에서 컬렉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작업했던 이 불리언 컬렉션을 선택하면은 안에 들어있는 물체를 가지고 프레임을 한방에 뚫어버리는 겁니다 자 컬렉션을 여기 클릭해 보시면 불리언이 있죠 우리가 만든 불리언 그놈이에요 요걸 클릭을 하는 순간 하기 전에 일단 꼭 저장을 해주세요 혹시 튕길 수가 있으니까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옵션은 뭐 얘를 차지팝으로 뺄 거냐 합지팝으로 붙일 거냐 이런 걸 할 건데 우리는 구멍을 팔 거니까 이 디퍼런스 차지팝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뚫린 상태인데 뚫린 것처럼 안 보이죠 일단 레퍼런스 이미지는 잠깐 눈을 감겨 놓을게요 자 지금 이게 뚫렸는데 안 뚫린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물체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요 뚫었지만 이 물체가 남아 있으니까 막혀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리언 물체를 눈을 감겨줍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얘가 아 딱 봐도 이게 불리언 컬렉션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구멍이 안 뚫린 게 티가 딱 나네요 얘를 드래그 말고 M키를 눌러서 컬렉션 불리언으로 보내볼게요 자 보내자마자 얘가 구멍을 뚫고 이 자취를 감춰버렸죠 요런 식으로 구멍을 뚫으시면 되는데 어 여기 또 하나 어디 갔죠 다시 눈에 보이게 하고 얘가 지금 뭔가 아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당연히 이게 뚫릴 리가 없겠죠 다시 탑뷰로 가서 얘의 스케일 Y축으로 키워주시고 음 그러면 이제 뚫릴 겁니다 뚫렸죠 요렇게 문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뚫었으면은 세이브 한번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이상하게 뚫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 뚫은 물체가 애매하게 요렇게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은 잘 뚫렸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꿀팁은 이 물체를 조금 더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아래쪽에 요 뚫을 이 뚫을 때 블렌더가 계산을 해요 이 솔버가 계산을 하는데 솔버를 뭐 라이트하게 패스트하게 가벼운 수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교하게 복잡한 수식으로 할 거자 요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패스트로 다 요게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뚫은 물체를 잘 계산을 못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복잡한 계산으로 바꾸시면 돼요 하지만 컴퓨터가 매우 느려질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일단 패스트로 시도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다시 컨트롤 Z로 돌리도록 할게요 왜 안 돌아가니? 오케이 요렇게 뚫고 그 다음에 프레임 뚫었으니까 자, 요번에는 이 바디를 뚫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레임에서 불린을 했던 것처럼 바디 부분에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모디파이어에서 불린 선택하고 타입을 콜렉션으로 바꾸고 콜렉션을 불린으로 바꾸고 그러면 아마도 뚫렸을 거예요 자, 프레임을 잠깐 눈을 감겨 볼게요 뚫렸죠? 바디 부분도 스피커랑 뭐 요런 단자대가 잘 뚫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단자대에 참 그게 빠졌네요 구멍은 뚫었는데 여기 충전하는 핀이 빠졌습니다 자, 핀을 바로 여기다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3D 커서 보내고 Add 해서 큐브 만들고 일단은 1mm로 바꿔주고 그 다음 뒷면전을 어... 자, 레퍼런스 이미지를 다시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시면 한 요정도 사이즈로 네모나게 발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뒤에 희미하게 요렇게 보이는데 높이가 0.5 그 다음에 폭이 Y축으로 한 7 정도 될까요? 7 보단 짝내 한 6 정도 요렇게 발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Edit 모드에서 여기면 선택하고 Top View에서 안 보이니까 요거를 선택을 하나 해줍니다 요거를 선택하면 엑스레이 모드로 잘 투시되서 보이고 그 다음 GX로 요렇게 한 요정도까지만 단자대를 뽑아주는 거예요 엑스레이 모드 다시 꺼주시고 탭 퀴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 주시고 요렇게 하시면은 음... P까지 만들고 아까 프레임을 아까 눈 감겼으니까 다시 보이게 하고 아, 이 프레임이 막상 생기니까 얘가 좀 짧네요 짧게 느껴지네 음... 요렇게 자, 다시 레퍼런스 감겨 주시고 음... 요렇게 하면은 구멍까지 뚫었어요 단자대까지도 만들었고 그래서 네 번째 구멍 뚫기는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빠트린 게 하나가 있죠 여기 위에 레퍼런스를 살려 보시면 카메라랑 센서, 그 다음 요쪽에도 희미하게 센서가 하나 더 있어요 요렇게 동그라미 세 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바텀 백그라운드 하나랑 프레임만 선택을 하고 단독 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바디 부분 선택하시고 아까 프레임이라 그랬나요? 네, 바디를 선택하시고 자, 에딧 모드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동그라미를 그리면 좋은데 이 공중에다 동그라미 그리면은 안 돼요 메시는 항상 요렇게 갈라져 있는 형태로 뭔가 이 라인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배웠던 나이프를 다시 사용할 겁니다 K를 눌러서 나이프를 활성화를 하고 느낌이 오시죠? 여기다가 선을 쭉 일단 긋습니다 선을 긋는데 그런데 이 카메라는 갤럭시 탭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기능을 한번 써 볼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미드 스냅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물체 정중앙을 항상 딱딱 찝어주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로는 Shift 를 누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아마 정중앙이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제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긋는데 Shift 를 누른 순간 자, 정중앙으로 딱 가죠 그러니까 내 마우스 위치랑 상관없이 항상 이 라인의 정중앙에다 긋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아이고, 다시 다시 여기랑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스페이스를 누르면 여기 라인을 쭉 그었죠 요 상태에서 컨트롤 B를 누르면 요렇게 분할이 됐고 마우스 휠 누르면 카메라만 딱 앵글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인셋 베이스를 눌러주는 거예요 아이키를 눌러서 인셋 베이스로 줄여주고 요렇게 안쪽에 면만 들어주고 SY로 요렇게 높이도 줄여주고 G키를 눌러서 카메라를 잡아줍니다 아웃라인을 잡아주고 그 다음 여기서 꿀팁을 드릴 겁니다 자, 점 선택 모드로 보시면 이 각 귀퉁이에 점이 있고 네모가 형성이 되는데 이 네모를 가지고 카메라처럼 원형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요게 정말 유용한 꿀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우클릭에서 Subdivide로 면을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4개의 점이 9개의 점으로 분할이 되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테두리만 있으면 되니까 중간 점만 선택해서 없앨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냥 Delete로 지워버리면은 면이 날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은 살리고 점만 빼겠다 라는 의미에서 자, X를 눌러보시면 Dissolve Vertex가 있어요 얘를 눌러보시면 점만 그냥 빼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네모의 형태를 원형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점의 개수가 너무 적으니까 원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점의 개수를 한 번 더 늘려줍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Subdivide를 하면 점의 개수가 자, 두 배로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거를 라운드로 줄 겁니다 실제로는 이 왼쪽에 툴바에서 아마 라운드가 한 이쯤에 있을 텐데 어, 여기 있다 시어를 꾹 눌러 보시면 오른쪽에 투스피어가 있습니다 이 동그랗게 하는 기능인데 단축키가 오른쪽에 보이시죠 Shift, Alt, S에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클릭하지 않더라도 이 상태에서 Shift, Alt, S를 누르면 자, 마우스로 이동했을 때 동그랗게 자, 네모에서 동그랗게 바꾸죠 요렇게 동그랗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에서 카메라가 생각보다 더 작네요 요렇게 카메라를 동그랗게 파주시면 되고 옆에 센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디 갔냐 여기 희미한데 보이시나요? 여기 동그란 거 잘 안 보이네 여기에도 카메라를 만들어 줄게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서 요번에는 Shift 누르시면 안돼요 센터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A를 눌러서 수직 방향으로 내려서 클릭, 스페이스바 그 다음 Ctrl, B로 베벨로 분할해주고 I키로 인셋페이스 스케일 S Y축으로만 정사각형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 G키로 센서가 잘 안 보이는데 아니 이쯤에 있네요 자, 여기다가 만드는데 아이고 또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 면만 선택해야 되는데 왼쪽 면이 선택이 됐었나봐요 다시 실행 취소 네, 이 상태로 작업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만 선택하시고 다시 Ctrl, B I키 인셋페이스 S, Y로 네모 만들고 자, 아웃라인 잡아주고 우클릭, 섭디바이드 중간면 선택 아까 X에서 디졸브 버텍스를 하면 되는데 단축키로는 Ctrl, X를 누르면 돼요 그 다음 바깥 테두리 선택 섭디바이드 한 번 더 그 다음 Shift, Alt, S 누르면 요렇게 자, 요게 손에 익으면은 뭐 그냥 5초만에 요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동그라미 센서 부분 카메라 만들고 자, 요거를 반드시 선택을 취소하고 넘어갈게요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센서가 좀 잘 보이네요 자, 빠르게 해 볼게요 여기서 A키로 잡아주고 스페이스 컨트롤바 B 요거를 GY로 살짝 Shift I키 인셋페이스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클릭 이게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여기 밑에 언더바가 있죠 S를 누르면은 섭디바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음, 얘를 좀 더 키우고 자, 여기서 보면은 I키 인셋페이스 그냥 우클릭 S를 누르면 섭디바이드가 바로 돼요 자, 지워주고 여기도 섭디바이드 한 번 더 Shift, Alt, S 동그랗게 음, 여러분들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센서 잡아주고 음, 요렇게 하면은 자, 지금은 우리가 색칠을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랑 센서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메쉬는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카메라 만들기도 완성했습니다 자, 다음 메테리얼 설정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